아, 3548님 에이, 에이, 에이 내가 아보카도 뭐하시나 김광규씨 대사인데 최민식씨를 해버렸네요 내가, 내가 아보카도 뭐하시나 이름 좋은데요? 조금 길긴 한데 괜찮아요 3548님 드립니다 아보카도 특징이 조금 박혔나봐요 많이들 074님 아보다카다브라 띠용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내가 다 지쳤니까 아보다카다브라 074님 드립니다 좋네요 오은미씨는 좀 진지하게 임해주신 것 같아요 이 좀 샐러드, 커피 약간 그 헬스장 필라테스 손님들 타깃이니까 오은미씨 그린라이트 제목을 간판을 그린라이트로 해놓고 약간 이제 또 우리 또 싱글 손님들끼리는 또 이렇게 눈빛 교환도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거기에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는 거야 그린라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가게 안에서 이렇게 샐러드 먹고 있는데 옆에 헬스장에 있는 멋진 남성분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누가 눌렀는지 몰라 근데 테이블에서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와 테이블 그 홀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거 이벤트 좋지 않아요? 오은미씨 그린라이트 드립! 강호섭씨 샐러드 파는 곳이니까 풀머건 풀머건 강호섭씨 드립니다 좋습니다 김경환씨 별안간 물색없이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헬스장 근처니까 약간 태진아씨 노래 느낌으로 짐짐자라 지리지리자 헬스장 짐이잖아요 영어로 짐짐자라 지리지리자 김경환씨 드립니다 최원섭씨는 길게 고민 안하고 지어주셨네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라고 토스트코 토스트코 좋다 왠지 뭔가 매장 클 것 같은 느낌 최원섭씨 드립니다 1731님은 이렇게 만들면 좋겠대요 간판에다가 이소룡 있죠 이소룡 브루스리 브루스리 사진을 딱 걸어놓고 옆에 아부 카부 아부 카부 좋아요 1731님 드립니다 플라스틱